자 이번에 시향 분석을 드리고 추천을 드릴 종목은요 최하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파워포인트를 꼭 보시면 저에 대해서 제 실력이라던가 제가 추천했던 종목의 수익률이 얼마가 났는지 이 종목을 보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7탄인데요 이 종목 또한 국민연금공단이 주가가 빠지면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면서 매집을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17탄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17탄입니다 자 1000% 이상 수익이 나는 종목 그리고 사회환원금을 50%를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미친놈 아니면 사기권 둘 중간에 하나죠 자 네이버에서 날을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옵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태양 차관성입니다 자 이 동영상은요 2016년도 10월달에 올린 자료인데요 자 이것은 제가 30대에 전국 SBS 전국 CF 방송에 나가는 그 사회 수익사업의 50%를 사회환원하겠다라고 하는 CF 내용입니다 저는 이미 20년 전 20년 전서부터 이런 운동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이 붉은태양의 칼럼 제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 자료를 들어가서 동영상도 보시고 CF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꿈이 지금 2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5천만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평생 직장 걱정 없이 비정규직이 없는 그런 정규직으로만 꽉 차여져 있는 그런 튼튼한 기업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게 제 평생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기업 관성으로 법인체가 설립이 돼서 태동이 됐습니다 자 지금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요 그리고 리몬 브로더스 사태 그 이후로 이후로 지금 또 한 번에 어마어마한 금융위기가 이제 곧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선 전 재산이 10분지 8토막이 날 것이고 10분지 7토막이 나는 세상이 이제 곧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입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내 재산이 3분지 1토막이 납니다 내 아파트 값이 10억짜리가 3억으로 바뀌고 자 3억짜리 아파트가 1억으로 바뀌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입이 될토록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금융위기가 아니다 그러니 지금은 주식으로 돈을 벌 때다 때가 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금융위기가 남들이 모를 때 정확히 찍어내지 못할 때 제가 여러분들이 한테 제가 최고 고점에서 알려드리겠다라고 제가 저희 카페에서 입이 닳도록 지난 몇 년 동안에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의 IMF가 터지는 날 자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날 저는 매일 해외 선물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미국 월가이들이 하락장을 언제 배팅을 하는가 연일 이렇게 신고가 다우지스, S&P,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저는 금융위기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될 것이다 월가이들의 포지션, 하락 포지션을 정확하게 캐치를 했고 바로 이날 2월 26일날 개파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어마어마한 물량폭탄을 던지는 걸 보고 제가 야간장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발견됐다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글을 쓰면서 이미 금융시장의 폭락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갖고 있는 주식을 전량익절을 치고 손절을 갖고 있는 주식도 이제 금융위기가 오니 빨리 손절쳐라 라고 시황분석을 내려드렸지만 단 한명도 제 이야기를 듣고 설마 미국시장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는데 설마 이러고서 대응을 못했다가 이번에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미국 다우지수 월가 애들이 지금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는 이 하락 포지션을 보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단 하루 만에 찍어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예고를 해드린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그러면 제 실력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시는 거죠 이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이 파워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제가 매일 미국 S&P 그 다음에 해외 선물에 투자를 하면서 매일 벌어들이는 수익금입니다 월가 애들의 포지션을 모르면 이 수익률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국민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태동을 하게 되는가 제가 어느 날 막걸리 한 잔을 먹고 무한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이 언젠가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재개서열 1위를 탈환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가 내가 그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크루드 오일 투자를 135일째 하면서 매일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가 빨리 되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몇 명이서 이제 국민기업 관성의 태동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게 되시면 대주주가 될 것이다 자 삼성전자의 연 영업이익이 20%도 안됩니다 근데 제가 매일 벌어들이는 이 수익률이 1년에 수백%입니다 자 시총일은요 지명도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어떤 놈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느냐에 따라서 시총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데 저희 주식회사 관성 국민기업 주식회사 관성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배당금을 퐁퐁 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게 이제 그 꿈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사회환원금으로 여러분들한테 50%씩 배당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아파트값이 똥값이 되고 주식이 깡통이 되는 이 시기에 너도나도 피눈물을 흘리는 이 시기에 제가 저를 알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 피눈물을 닦아드리는 그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너도나도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자영업자 장사 안되서 지금 난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일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국민 제2의 IMF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를 환원을 할 수 있는 뭔가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금융위기가 지금도 오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100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내가 추천을 받고 회비를 받습니다 이 회비는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제가 회비를 받고 1000%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한 종목을 추천을 하면 500만원을 다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으로 내드리고 거기에다가 500만원에 대한 50% 사회환원금을 250만원으로 보태서 750만원을 매달 25일날 국민기업 관성이 선사하는 대국민들한테 선사하는 사회환원금을 50%를 배당을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날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어제 오늘 계속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 아무나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은 이 국민기업 관성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인사를 나누시고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전화를 받습니다 자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렇게 돈이 되는 종목을 무작정 저 찾아와서 다섯 종목 추천받겠다 몇 종목 추천받겠다 이 환원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전화부터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사람에 대한 선별을 합니다 아무나 여러분들한테 그런 혜택 드리지 않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오셔서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여러분들이 포스트 하나하나를 써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힘이 하나하나 모였을 때 국민기업 관성이 국민기업 관성이 시총 1위 삼성전자를 앞서서 대한민국에 우뚝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자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환원금을 드리는데 그 배당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매달 25일날 사회 환원금을 50%를 지불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받았다라는 그 배당금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한테 SNS로 나 배당금 받았다라고 자랑을 하시는 인증샷을 카페에다가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약속만 지키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날 환원금을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 이상 수익이 나는가 그 근거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에서 이미 과거의 자료라고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보시면 이 종목이 2000% 3000% 1000%씩 500개 종목을 저희가 배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분석 시황을 쓰고 그 누적 수익금이 이 동영상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00탄이 500개의 종목이 왜 1000%에서 많게는 5000% 수익이 터졌는가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3년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대한민국 모든 주식이 5토막 7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바닥에서 전부 다 추천을 한 겁니다 싹쓸이 해라 그래서 몇 천 프로 수익이 난 겁니다 이제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더 큰 위험이 금융위기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가 이 추천드리는 종목이 훗날 또 이렇게 엄청난 수익이 터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시황 분석한 자료 이거 여러분들 절대 있을 수 없는 경의적인 분석입니다 이렇게 급락이 됐을 때 다들 서브프라임 사태 때문에 밀렸다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월가이들은 이미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고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하면서 주식을 매도를 때렸고 그리고 선물 옵션에서 엄청난 하락장에다가 배팅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수익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먹잇감으로 서브프라임 이 코로나 사태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터뜨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130년 만에 미국 주가가 130년 만에 급락을 할 정도의 이슈는 절대 아니옵시다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홍보를 해서 월가이들은 이번에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하락장입니다 금융위기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제 1000%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제 17탄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7년 연속 흑자 지속을 하다가 최근 분기에 한번 빨간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요 접착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기업이고요 국민기업이 이 주식은 아주 튼튼하게 하락장만 오면 매수를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종목의 잠재재산은 12만원입니다 12만원 자 12만원인데요 이 종목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16만원을 치고 지금 주가가 16만원으로 치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요 약 2만6천원입니다 2만6천원인데 다음주 월요일이면 2만4천원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한 종목 추천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회의 한원금도 받으시고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아까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좁은 주식도 일곱 토막이나 한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이 이제 됐으니 자 대충 계산 잡아가지고 2만5천원 잡고 다섯 토막 나면 5천원입니다 5천원인데 이 회사의 잠재재산이 12만원이에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5천원짜리가 12만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금융시장의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12만원이 간다고 하면 대충 계산 잡아도 10만원이면 2000%입니다 2천 프로 저는 이 종목의 추천가를 2천만원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돈이 있으신 분은 2천만원 주고 이 종목을 추천을 받으시고 거기에 2천만원을 제가 사회의 한원금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거기에다가 천만원을 업을 시켜서 3천만원을 매달 25일날 분할로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이제 5천원까지 떨어질 거기 때문에 2만 5천원 주고 사지 마십시오 딱 한주만 사시기 바랍니다 딱 한주만 사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대로 야 2만 5천원짜리가 다섯 토막이 날 때까지 정말로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야 이거 내가 2천 프로는 먹겠구나 라는 확신이 분명히 들게 될 것입니다 한주를 사놓고서 매일 주가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은 남들은 이 종목 12만원에 사서 지금 재산이 10분지 1토막이 넘게 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즐거우시겠습니까 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1억을 투자를 하면 20억이 될 것이고 10억을 투자를 하시게 되면 200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불하는 그 회비는요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 도로 다 받습니다 결국은 무료 추천주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천만원에 사회한원금을 받게 되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재산은 10배 20배가 늘어나게 될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분은 저한테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 국민기업 관성에 들어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유튜브 방송 지금 보시는 거 여러분들 좋아요 클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셔야 이런 정보 자료를 여러분들이 매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국민기업의 관성에 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그리고 포스트를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글 하나하나가 국민기업을 세상에 알리는데 일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저를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글을 하나씩 하나씩 써줄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고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은 제가 떡거물을 하나를 더 줘도 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시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1억 원어치를 사서 나중에 20억이 되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가 되십시오 국민기업 관성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겠다 그 사회의 환원금을 50%를 배당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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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